2023년 4월 6일 드디어 뉴 149 애니메이션이 정식적으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보는 내내 참 즐겁고 기쁜 기분이었습니다. 최근 반남자식들 하는 꼬라지 때문에 불안불안 마음이 컸는데 다행히 우리의 싸이개가 한건 크기였습니다. 서론은 적고 바로 이번 애니를 통해 드디어 우리의 코하루의 성화가 정식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코하루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코모리 유리씨로 소속은 도쿄배우생활협동조합 소속으로 22년 4월에 개학 후 21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제 2년차 성우이십니다. 특기이자 맡고 싶은 배역은 목소리 특성을 살린 귀여운 여자아이를 비롯한 귀여운 캐릭터들로 연기폭이 비음이 섞인 앳된 목소리가 특징이라 그 목소리를 살려서 어린 친구들을 많이 맡고 계십니다. 데뷔작은 게임 누구를 위한 알케미스타의 유라 애니메이션은 RPG 부동산으로 거기서는 대부분 단역 캐릭터지만 미모라는 캐릭터의 경우 어린아이 캐릭터로 대부분 배역들이 본인의 연기기술에 딱 맞는 배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하루의 목소리는 이미 애니리뷰에서 목소리를 공개했으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배역의 아이마스 성우님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신문들이 많은데 이분도 그쪽일지 아니면 휘둘린쪽일지 궁금하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